인사할래? 선우? 안녕! 마마... 으악! 갑자기? 인사하세요. 안녕! 나는 이혜리예요. 저는 배인혁입니다. 아... 채널의 제목이 나는 이혜리. 아, 진짜? 구독 안 했어, 아직? 우와... 됐지? 봐봐. 휴대폰 차가 있어. 아, 왜 이렇게 차가워? 진짜? 진짜 잘했어. 잘 어울려, 다섯만? 응, 저는 안 보여요. 안 보여? 아, 인정이 너무 조그맣죠? 아, 나 인정이 너무 조그매해. 코를 좀 이렇게 올릴까? 인정이 짧은 편이라서 컵을 따고, 금방 입까지 닿아요. 이게 예쁘다. 아주 예쁜데? 그래, 그럼 봐요. 이게 뭐야? 이게 뭐가 예뻐? 감사합니다. 아, 웃어. 나 예쁘다 그랬는데. 아, 진짜? 네. 아닌데... 아닌데... 지진아! 어제 이혼한테 뽀뽀하셨잖아! 뽀뽀! 뽀뽀! 안 와. 지진아, 뽀뽀! 아니, 아빠 안 와. 아빠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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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와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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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 예쁘다고 했는데 여기 사람들 보자마자 다 웃어요. 예뻐서... 예뻐서? 예뻐서 먹는 거예요? 너무 예쁘면 원래 웃습니다. 몰래카메라 아니에요? 방송 보는데 이거 안 나오는 거 아니야? 고소할 거야, 감독님. 고소할 거야, 감독님. 너무 마음이... 고소할 때 샌 배가 없음이 없었으면...